다만 후지 개통에서 꽃놈 분화가 편차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나고 있다. 최저 2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다 달아먹어도 5분의 1밖에 착고되지 않는다. 여러분 만나십니까? 사과 콜라티비입니다. 금년도 꽃놈 분화 정도를 우리 대구사과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까 전체적인 홍록 꽃놈은 남쪽이나 최북단지역이나 큰 차이 없이 대략 70% 이상의 꽃놈 분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후지 개통에서 꽃놈 분화가 상당히 편차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년도 갈반병이 심했던 가수원, 특히 경북지역에, 후지에 꽃놈 분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최저 2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다 달아먹어도 5분의 1밖에 착고되지 않는다. 상당히 우려된다. 작년에 갈반이 없던 지역은 꽃놈 분화율이 최대 73%까지 확인됐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마음먹고 내가 전쟁을 하셔도 되는데 꽃놈 분화율이 30% 이하 지역은 전쟁하실 때 이런 단과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낭비두시고 전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봤어도 꽃놈이다, 꽃놈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농사 경력이 상당히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꽃놈인지 인놈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꽃놈이라고 유관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봄에 냉해 피해를 받은 가수원 또는 작년에 조기 나겹되거나 또 갈반 피해가 극심했던 가수원은 꽃놈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채취를 하셔가지고 꽃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후지에 적정한 꽃놈 수는 최하 10개 중에 6개 정도 100개를 따가지고 65개 이상이 나와줘야 내가 마음 놓고 전쟁을 편안하게 안심놓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꽃놈 확인이 필수적이다. 꽃놈 확인 채취 방법은 성님 키에서 내 눈높이에서 적정한 꽃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단과지 또는 중과지를 따셔가지고 한 10개 정도 또는 대략 20개 정도 이 나무에서 3개, 저 나무에서 3개, 반대편에 3개 이렇게 종합 20개를 채취를 하셔가지고 면도칼로 위에서 아래로 종경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보시면 꽃놈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구비 가능합니다. 꽃놈은 부천인 가부자상을 하고 있고 인눈은 위에 부천인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꽃놈이다 꽃놈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가수원에 표본적으로 내 눈높이에 있는 단과지 중과지를 따셔가지고 한 20개 정도 마음에 말할수록 좋습니다만 사과가 좀 귀하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를 표본 채취를 하셔가지고 종경으로 갈라셔가지고 그 단면도를 보시면 사진과 같이 꽃놈인지 인눈인지 확인이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 65% 이상의 꽃놈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주지도 빼고 또는 결과지구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갈려관이 심했던 가수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년도 꽃놈 표본 채취 조사 결과처럼 잎이 조기에 낙엽이 많이 되게 되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꽃놈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잎이 낙엽되지 않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면 뿌리의 발달, 연면 시비를 통한 잎의 황화 현상의 억제, 갈반 포자균의 활성화 억제, 변경 중반겠죠. 단, 화학 농량만 자꾸 우리가 살포한다 그래가지고 잎의 낙엽을 막을 수는 없다. 물론 방지가 중요합니다만 부가적으로 연면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잎의 조직을 연목석 강화를 통해서 잎의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 주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잎의 광합성 활동은 정지가 됩니다. 물론 잎이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자기 호흡에너지로 다 소비해버리고 기타 잎의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연매비대, 땅도 이런 부분에는 크게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잎이 절대 낙엽되어선 안 되고 또 잎의 조직을 강화시켜가지고 광합성 활동을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원주께서 기원을 해주셔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잡하다 싶어도 상단부가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저와 같이 저런 상단부는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즉 그늘 때문에 하단부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효입이 되기 때문에 상단부는 늘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중하단부에까지 햇빛이 골고루 속한 하부까지도 도달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런 하단부에 그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부까지도 착색이 아주 망가를 나누는 그런 가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관리 즉 비례관리의 답이 있다. 따라서 제가 늘 밀양원소 강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반이나 탄저 부패 이런 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약저만 가지고 방지할 것이 아니라 잎의 연목소 강화를 위한 마그네슘 제재의 연민 시비 농약과 같이 혼용해야 되죠. 별도로 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밀양원소의 토양 시비 이런 부분을 제가 늘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다. 특히 갈반 병이 많이 왔던 가수원. 자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꽃물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작년에 평균 착관행은 350개 내외인데 이 나무가 9년생 후지입니다. 로얄 후지입니다. 10월 28일날 29일날 이틀 양일간에 100% 수확을 다 완료했던 가수원인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결과지분이 많이 늘어져가지고 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꽃이 많은 가수원에서는 저는 거둬주기 전정을 해가지고 바람의 통로를 확보하셔야 되고 상남부에 복잡한 주적이 있다면 이 정도 나무는 한두 개는 완전히 속아내버려야 됩니다. 다만 꽃눈이 많이 없는 우려되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이런 결과지분을 좀 많이 확보해달라 단과지를 많이 확보해달라 여기는 그런 형태의 나무가 아닙니다만 주로 유모 같은 경우는 기부에서 짧게 나온 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좀 남겨달라 말씀을 드리고 드러진 가지는 좀 짧게 이렇게 그려주기로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꽃을 제거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단과지가 있다면 또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꽃눈 확보의 지름길이다. 또 봄이 되는 건 제가 특히 이 결실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결실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전부터 그런 결실 문제가 우려되고 또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특히 우리 밴드 회원들께는 또 밴드 지면을 통해서 또 정예인 멤버들께는 제가 개인 영용 안내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장하시기 전에 전체 나무 수세 약하냐 보통이냐 세냐 그 다음에 전체 꽃눈 분화가 잘됐나 못됐나 아까 홍로는 전국적으로 평균 70% 이상의 우수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한대로 전장하시면 되고 후지 같은 경우는 편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꽃눈 분화율을 간이 검사를 해봐야 된다 직접 그래서 편체가 손에 한 20개 정도 눈높이에서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단면을 갈라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단위 응계 관찰하는 힘든 집이 다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꽃눈인지 인눈인지 확인이 구비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30분 미만이다 그러면은 중단과지 아사무사한 그런 꽃년들은 좀 다부룩하게 남겨두려는 것이 현실 확보 방안에 더욱더 유리하고 남겨두면 언제 전장하느냐 여러분들이 개화를 보고 또는 착화된 모습을 보고 최종 확인 후에 가감하셔가지고 남길 것은 남기고 또 제거할 것은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이 꽃눈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소한 현장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